친구들 안녕 프레니터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잔치에 가신 예수님 기억절은 이사야 52장 9절 말씀이에요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파티 좋아해요? 가족,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면 즐겁지요? 예수님도 재미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가족,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셨지요 예수님과 친구들이 잔치에 가고 있었어요 그 자체는 생일 파티가 아니라 결혼식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잔치가 며칠씩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음식과 음료수를 많이 준비했죠 예수님의 가족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엄마 마리아도 잔치 준비를 함께 돕고 있었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즐거워했어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만 빼고요 걱정거리가 있었거든요 종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주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잔치 분위기는 깨지고 신랑 신부는 너무 창피할 거예요 이런, 어떡하지? 예수님의 엄마가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였어요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스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은 주위를 보고 큰 물통 몇 개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큰 물통들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종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체 물로 뭘 하려고 그러시지? 종들은 우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통이 가득 차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거라 종들은 컵에 물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게 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주스였어요 질 좋고 달콤한 포도주스였지요 이제 잔치에 쓰일 포도주스는 충분했어요 종들은 잔치 책임자에게 시원한 포도주스를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책임자는 맛을 보더니 끝까지 다 마시고는 음, 정말 맛있는 주스인데? 하고 신랑 신부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잔치 처음에는 제일 좋은 주스를 내놓는데 당신들은 제일 좋은 걸 마지막에 주는군요 종들은 신이 났어요 예수님의 엄마와 친구들도 기뻤어요 신랑 신부도 물론 좋았지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주스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신랑 신부, 어머니, 친구들 모두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족, 친구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특별하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